댕댕이들이 코딩랜드의 떡집을 열었어요 맛떡을 맛보러 코딩스페이스에서 로봇 친구들도 찾아왔는데요 그때 마침 떡이 먹고 싶었던 심술꾸러기 정갈이 피니언에게 독침을 싸버렸어요 과연 댕댕이들은 피니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로아 로봇 친구들, 정갈에게 물린 피니언을 구해라! 우와, 드디어 떡이 완성됐다, 몽! 내가 맛을 보겠다, 몽! 우와, 이건 정말 맛떡이다, 몽! 그렇다면 이 떡의 이름은 댕댕이 맛떡으로 정한다, 몽! 그가 벌써 우리 맛떡을 소문듣고 찾아왔다, 몽! 에이, 슈퍼 바벨! 오랜만이다, 몽! 우리 코딩스페이스에도 소문이 났다, 삐빅! 댕댕이 맛떡을 사러 왔다, 삐빅! 자, 하나 먹어가라, 몽! 히히, 맛떡은 내 거야! 히히, 꿀! 떡을 내놔라, 몽! 로봇 친구들이 먼저다, 몽! 이건 우리 떡이다, 삐빅! 떡을 내놔라, 삐빅! 싫은데, 싫은데! 허허허, 싫은데! 헛! 이 방법까진 안 쓰려고 했는데, 삐빅! 그렇다면 스페이스강 발사! 그렇다면 내 꼬리를 받아라, 스콜덕이다, 톡톡톡톡톡! 아니, 피니언! 이럴수가, 삐빅! 이 맛떡은 이제 내 떡이다, 그럼 난 간다, 빠빠빠빠빠이! 아니, 이런, 정갈독이 몸에 퍼지고 있다, 시간이 없다, 삐빅! 우리 맛떡 때문에 피니언이 위험하단 멍! 친구들, 안녕! 코딩랜드를 지키는 아로예요. 코딩 스페이스에서 온 피니언이 위험해요. 스콜의 무시무시한 독침을 맞았는데요. 스콜의 독침이 피니언의 몸에 퍼지기 전에 빨리 막아야겠어요. 너무 강력한 독이다. 시간이 얼마 없다, 삐빅! 정갈의 독은 한 번 물리면 몸에 퍼지는 걸 막을 수 없어. 그럼 어떡하냐, 멍! 시간을 되돌리는 타임머신을 만들어줄게. 타임머신! 아로박스 준비! 짠! 시간을 되돌리는 타임머신 완성! 시간을 되돌린다, 똑딱똑딱! 시간을 언제로 돌리고 싶니, 똑딱! 정갈에게 물리기 전으로 돌려줘라, 삐빅! 좋다! 자, 그럼 준비됐니? 뱅글뱅글 마수리! 뱅글뱅이들과 로봇 친구들은 스콜에게 물리기 전으로 돌아간다! 뱅글뱅글! 똑딱! 자, 하나 먹어봐라, 멍! 뱅글뱅글 마수리! 저기 스콜이다, 멍! 지금이다! 스페이스 광 발사! 삐빅! 뭐야, 뭐야, 뭐야! 나 아직 등장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우리에게 타임머신이 있는 줄 몰랐지? 허허, 삐빅! 네가 독침을 쏠 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다, 삐빅!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댕댕이 맛떡은 다음에 가져가겠다, 삐빅! 여기, 너희들을 위한 맛떡이다, 멍! 정말 꿀맛이다, 삐빅! 고맙다! 다음에 또 먹으러 와라, 멍! 좋다! 우리는 친구니까, 삐빅! 역시 맛있는 거 나눠 먹어야 한다, 멍! 오늘 댕댕이 떡집 철수! 우와, 타임머신 덕분에 피니언도 구하고 맛있는 떡도 코딩 스페이스로 가져갈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시간에도 댕댕이들과 함께 신나는 코든랜드 모험 함께 해봐요 그럼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코딩 숲 친구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